도와주셔서 정말 고소해요 너무 크지 않겠지? 우리 아가들 먹기 너무 크지 않겠지? 엄마가 1등, 물로 3등. 맛있어. 관절이 안좋아. 앉아서 먹어봐. 잘 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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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는 거 하나씩 구하자. 놔두면 쟤네들이 다 먹어. 자몽이는 못 먹고. 자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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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몽 짜몽 한단 블루 짜몽 한단 한 잔 마, 거긴 들고 먹어 기다려요 사이좋게 먹읍시다 자몽 응, 자몽 하나 자몽 간다, 간다 간다, 자몽 같다 자몽 또 간다 자몽은 안다 갔다 하냐, 여기서 먹지? 응 또 가지 자몽 감자 먹자 자몽이 왔네 야, 이거 뭘 먹어, 하이터야 뭐 이렇게 또 가니 자몽이랑 하이터랑 가뿐해, 가뿐 감자 먹으러 간다고 고맙습니다 지쳐봐 자, 이제 만들어 관은 안다 도둑이 잘 안나와 아래 캠코가 엉덩이 요새 뭐야 요새 여기 들어갔지 movie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